충격의 실제 사건 2014년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1위 DP는 진짜인가 2014년 임병장 총기 탈령 사건 군대에 안 왔으면 탈령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넷플릭스의 DP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DP는 탈령병 추적을 뜻하는 의미인데요 저도 딸의 도움을 받아 DP 육부작을 단숨해보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군대 생활 33개를 한 입장에서 과거 군대에서 쫄병 때 아무 이유 없이 거의 매일 밤마다 집합과 구타를 당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괴로움과 추억이 교차함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구타는 영화보다 더 심한 것도 있었고 심지어 탈령과 자신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구타의 공포 속에서 교회는 정말 쉼터였고 수요일 저녁 예배와 주일날 교회 출석은 구타와 고참의 괴롭힘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DP를 보는 내내 불편했는데요 전세계에 방송되는 넷플릭스에 이렇게 한국 군대의 치부를 드러내고 방송되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됐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영화 속의 표현의 자유는 북한이나 중공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 북한, 중공, 홍콩같이 자유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DP가 군대 부조리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는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DP의 배경은 2014년 강원도의 한 육군 헌병부대이며 군 관계자는 2014년 일선 부대에서 있었던 부조리라고 보기에는 좀 심하다며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2000년대 중반 정도의 일을 극화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인범 전 특수원 사령관도 10에서 15년 전 군기가 가장 문란한 부대들에서나 일어날 만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모은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요 1990년대 육군 병사를 복무했다고 하는 한 40대 남성은 우리 때도 저런 심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군대의 크고 작은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났고 1970, 80년대 이전의 군대 사고는 언론 통제로 인해 웬만한 사고는 뉴스에서조차 다루지 않았습니다 2014년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경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22보병사단 제55연대 GOP에서 발생한 군무 이탈 및 총기 난사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임더빈 병장의 이름에서 따와 일명 임병장 사건으로도 불리는데요 지금까지 비슷한 류의 총기 난사사건은 많이 발생하였으나 저녁에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병장이 벌인 총기 난사사건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간첩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제28보병사단 윤흘병 사건, 김일병 자살 사건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육군의 고질적인 병용문화의 폐해가 만들어낸 비극이자 사회에서 피해를 입고 당하기만 했던 사람이 참지 못하고 벌인 살인극이며 안타깝게도 5명이 피살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에는 평소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원한이 있는 병사들만 살해했다 하면 원한 관계로 인한 사건이로 보지만 친절하게 대한 사람 등 친분이 있는 병사들까지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묻지마 살인에 속합니다 무차별 총기 난사 조준 사격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였고 임병장은 어두워서 조준 사격을 하지 못했고 사람 그림자를 보고 쐈다고 하는데요 해당 뉴스에서는 사상제에 비해 사용된 실탄수가 적다고 조준 사격을 의심했으나 조사 결과 실탄은 당초 알려진 10발이 아닌 최소 25발 이상이 사용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과거의 사건 사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이후 주요 군 총기 난사 사건일지 1984년 강원도 동해안 육군모부대 12명 사망 1993년 서울 종로구 명륜동 해와동 일대 임무 1병 수명의 부상 1994년 경기도 양주군 문묘 1병 2명 사망 1996년 강원도 양구군 김모 2병 9명 중경상 1996년 경기도 화천군 김모 3명 사망 1명 중상 1996년 강원도 강릉시 김모 대의 민간인 1명 총상 2005년 경기도 연천군 김모 1병 8명 사망 2006년 경기도 가평군 1명 사망 2011년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초소 김모 상병 4명 사망 임병장 총기 탈령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병장 총기 탈령 사건 진행 상황 2014년 6월 21일 육군보병 임도빈 병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제한 직후 GOP에서 장전된 K2 소총을 아군 초병을 향해 난사했고 피해자 대부분은 주간 근무자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임도빈 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75여 발 등으로 무장한 채 탈령하였고 이에 22사단은 사건 발생 2시간 후에 진돗게 하나를 발령하고 위기 대응만을 꾸려 대응하였습니다 관할 강원도경찰청 고성경찰서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군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쳤으며 고성군 전 지역에 대한 차량검문 검색 및 신분 확인을 시행하였고 더불어 강원도 고성군청 공무원과 읍면사무소 공무원들도 휴일을 반납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주민을 대피시키고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성군 최북단 마을인 현대면 명팔이 그리고 배봉리 원주민 540명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대피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들 지역은 원주민 이외에 외지 관광객이나 외지인 등은 자유롭게 왕라할 수 없는 곳이자 군부대의 검문과 신분 확인하여 출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민간이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군당국이 해명했으며 원주민 대부분이 60대나 70대 이상인 최고령자들이 많고 농민층이 많은 편이라 버스를 통해서 비상 업무 수송을 하였으며 다행히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성군 지역민들도 이 소식을 들은 후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던 상황이었고 사건이 밤에 일어났던 만큼 집안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집 밖에는 아예 나가지도 말라는 지시를 할 정도였으며 군은 탄령병이 민간인을 인질로 붙잡아 해친다거나 또는 탄령병이 민가에 침입하거나 혹은 그를 목격한 경우 즉시 군부대나 헌병대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고성군 내 읍면장과 이장들에게 주민들에 대한 신분 보유를 당부하고 무장상태의 탄령병이 주민들을 무력으로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 등을 삼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름철 농봉기라 농민들의 신변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었으며 또한 고성군 및 설악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신변 안전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인적이 드문 곳에 가는 등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14년 6월 22일 차량 후 약 19시간이 경고한 22일 15시경 소대장 한 명이 5인 사격으로 총상을 입었으며 결국 22일 15시경에 육군 제8군단장은 투항을 거부하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2014년 6월 23일 오전 9시 26분경 포위망을 형상하는 데 성공 사실상 생판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버지가 통화를 요구하여 현장을 지휘하던 육군 헌병 대대장이 휴대전화를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경 아군 간의 5인 사격으로 아군 한 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총알이 관자놀이를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리 큰 부상은 아니지만 조금만 옆으로 지나갔어도 사람이 죽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으며 오전 11시 25분경에는 가족들도 와서 투항을 설득했지만 임더빈 병장은 총을 스스로에게 교눈 채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후 2시경 임더빈 병장은 육군과 가족들의 설득으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렸는지 교섭인이 던져준 약간의 음식을 먹고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하여 유서를 적었습니다 군과 임병장의 가족은 나와서 얘기해라 다 해결된다 쏘지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투항을 유도했으나 임병장은 다 끝났어요 라며 총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켜놓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심장을 빗맞았습니다 총알은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가슴에 유두위로 총탄이 들어가 어깨 위쪽으로 빠져나왔고 왼쪽 폐 윗부분이 조각이 나서 후에 그 부분을 절제했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던 체포자가 달려들어 임병장을 생포 응급조치 후 바로 강릉시 아산병원으로 이송시켜 긴급수술을 하였습니다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고 임더빈 병장은 어느정도 회복 후 조사를 받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송되었고 이로써 고성 주민들은 길고 길었던 3일간의 대피소동을 끝내고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전사자치정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훈련상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하겠고 최종적으로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되어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임병장 사건의 원인 사건 후 변호사 5명을 선임 후 조세에 임하고 진술을 했는데 2013년 11월 GOP에 투입한 직후부터 따돌림이 시작되어 자신을 놀리는 별명인 해골그림을 그려놓고 간부들도 4주 동안 하루 16시간씩 근무를 시키고 뒤통수를 때리고 돌을 던지는 등 동료 부대원은 물론 간부들까지 나서서 따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에도 정신과 치료 전력을 알렸지만 이유를 아무도 묻지 않거나 다른 부대원이 상담 신청을 했다가 바보 취급받아서 참고 지냈다는 진술로 군 병사 관리의 문제를 알 수 있었으며 임병장은 자신을 괴롭힌 간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액구준 희생자들 희생자 5명 중 가해자는 1명이라고 진술했으며 변호인 측에 의하면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이 죽은 것을 알게 되어서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기원역 특정 간부 하나가 주동이라고 했습니다 임병장 사형규형 2016년 1월 18일 대법원은 임도빈 병장의 판결을 이후에 배정했으나 양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시 합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16년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상고가 기각되고 임도빈 병장에게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는 대한민국 60만 대군과 모든 전역자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피하며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